코스에 들어가 있네요 아니 그냥 이렇게 타지 난 그냥 여기서 프락셀로 가 드라이버 소개시에서 땡길 정도로 돌려야 돼 땡길 정도로 돌려야 돼 마지막 대회에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좋아해요 진짜? 왜 좋아? 혼났는데 잘할거야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밍 타이어를 끝내는 기분이 어떠세요? 아주 좋아요 재밌었어요? 네, 맨날 좋아요 맨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, 소개 좀 해주세요 남석현이고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이면 몇 살이지? 18살 꿈이 뭐예요? 저요? 저는 재정차 개발자 주행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찾고 그런 걸 타면서 개발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? 그렇죠 멋있네요 네 화이팅 색깔이 있는 거냐고요? 어, 있는 거예요 구름이 없었잖아 가자 여기 이거 엑스만 엑스만 있는 데만 진정표시 여기 보다 보면 영상은 그대로 두 개 차로 가는 거 같아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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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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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이렇게 해야 못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